여담인데 저는 앉아서 하루 종일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자를 살까 엄청 고민이 많았고 많은 의자에 앉아보고 둘러봤는데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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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최종적으로 안착한 의자가 뭐냐 이마트에서 파는 이 의자예요 35,000원인가 그런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큰 장점이 없는데 아무 단점이 없어서 이 의자에서 항상 앉아서 일을 합니다 의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이마트 가서 앉아보세요 강추합니다 이 정도 홍보하려면 돈을 받고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각각 6,000원인가 그런데 정말 대단하여